계속해서 12신살 11번 뜻은요 지지와 지지가 만났을 때 생기는 일이야 천간이 천간이 천간끼리도 만나고 지지가 지지끼리도 만나고 천간이 지지 만나고 이렇게 만나 지지가 천간 만나잖아요 그렇잖아 4주라는 게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으면 천간끼리도 서로 보고 지지끼리도 서로 보고 이 관계 이것도 서로 보고 그렇죠?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천간 대 간 대 간이 있고 지대지 미사일이 있고 간 대 지가 있고 지대 간이 있고 전부겠죠? 전부 경우에선 4개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얘를 천간의 관계를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간 대 지의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? 간의 입장에서는 간은 간과 간 간과 지잖아 지의 입장은 지지끼리 보고 지와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관계를 그런데 12신살은 지지끼리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지지끼리 관계 지지와 지지의 관계 이거는 지지와 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시고 아까 그랬잖아 이노술띠 밑에 사유축띠는 낙이 웃그룹이다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관계니까 자가 미를 만나면 원진이다 그것도 관계죠 미가 자를 토국수도 관계고 이런 거잖아 미는 바짝 마른 땅에 대해 물을 조금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복이 달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건 뜻의의이고 산출법 산출법 산출법은 삼합을 한다 삼합 삼합해서 삼합해서 누구두의 사주가 지지가 4개죠 연지를 삼합해서 풀든가 월지를 삼합해서 풀든가 일지 시지 다 해도 돼 근데 그 중에서 연지가 가장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지가 왜냐면 연지가 하늘에서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일지도 중요합니다 개인 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합해서 삼합의 첫 글자 삼합의 첫 글자 삼합의 첫 글자는 어떤 거든지 인신사회가 첫 글자잖아요 그죠 항상 인신사회가 스타팅 멤버야 봄 초봄 초여름 봄을 끌고 오고 이런 게 역마니까 첫 글자에 첫 글자에 G를 붙이고 순서대로 짚어 나간다 짚어 나간다 이 지금 준 책은 겁살부터 되죠 겁살 겁살부터 된 건 옛날 책에는 전부 이제 삼합의 끝자 다음자부터 겁을 붙이고 붙여 나간다는데 내가 바꿔놨어요 G부터 왜냐면 내가 승씨가 뭐예요 G씨 그래서 내가 바꿔놨어요 종류 종류 지도월 항상요 석자 배기를 외우는 게 좋아요 삼재 개념으로요 석자 배기를 외우지 넉자 배기는 잘 안 외진다는 거야 935국에 4600번 잘 외워졌는데 앞자리 전화가 4개 내면서 잘 안 외진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미국 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앞에가 4개 뒤에 4개 내면 잘 안 외지고 삼사 쪽으로 나가서 잘 외진다더라고 삼위 잘 외진 거죠 삼위 지도월 그 다음에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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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 이렇게 보면 순서가 다 다른 거죠 지도월 망장반 여기 이 순서를 그냥 지도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외우시면 돼 석자식 이 밑에 지살 도화살 월살 이건 외우면 안 돼 나중에 저절로 붙어져요 장담합니다 저절로 붙어져요 지도월 지도월 망장반 영육화 겁재천 외우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지금 교재에 다 있잖아요 그걸 선생한테 안 듣고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 내 얘기를 좀 들으면 훨씬 쉬워요 외우기가 혼자 책을 다 보려면은 어휴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전부 인신사의 자오묘유 진술충미 인신사의 자오묘유 다 이 순서에 이게 이제 그 규칙 규정이야 규정 항상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석자배기는 앞에는 인신사의 가운데 자오묘유 도화살인데 자오묘유가 아니고 딴게 나오면 틀렸죠 이진사의 나무 그죠 이렇게 지도월 망장반 영역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만약에 인오술이면은 삼합의 첫 글자가 인이잖아 인부터 지 붙여 나간다 그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회자축 이거를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 나 다 알고 있는데 입에 베야 돼요 여보 사랑해가 하루에 100번씩 입에 베야 된다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회자축 그죠 입에 베야 돼 그러면 인오술은 인오술이다 그죠 인오술 주식회사는 인이나 오나술 글자는 이렇게 지도월 망장반 영역 이렇게 붙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라는 글자는 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지살 오를 만나면 묘를 만나면 도화살 도화살 아까 해묘미는 해묘미는 해부터 해부터 지도 해가 여기 지해 묘 미가 해 자축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붙겠죠 해부터 지를 붙이니까 삼합의 첫 글자 이거 항상 보면요 앞에 거는 다 지살로 떨어지고 가운데는 장성 떨어지고 끝에는 화개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 지장화하면 세 개 그냥 공짜로 외운 거야 그러면 여기 아까 양티가 있었는데 해묘미는 해묘미는 자가 뭐예요 자가 자가 도화살이죠 해묘미는 그렇잖아 지 도 도화잖아 해가 해묘미 해나 묘나 미가 자를 보면 도화가 된다 이 말이죠 도화 그러면 이 자를 보면 자가 뭐냐면 자가 이뻐 보이고 도화 도화 자가 밤이잖아 이 이놈은 이놈은 항상 이거는 순서가 인묘진 항상 연도도 이렇게 가고 월도 가고 계속 이 순서대로 지구는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금년이 경자년이다 경자년 자다 그렇지 자다 그러면 해묘미 띠는 자를 만들어서 자가 도화 금년에 도화년이야 도화년 양띠들이나 양띠나 토끼띠나 돼지띠는 금년이 도화년이야 도화년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은 다시 한 번씩 내가 요약을 해서 알아먹기 시켜주도록 하죠 도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도화 복숭아 돛자꽃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 도화 도화살 하죠 도화살 그 다음에 아까 뭐 용띠는 신자진띠는 신자진은 신부터 지 신 신 신 신유술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신유술 대자축 이거 하니까 신자진은 금년이 장성살 해야 장성살 장 그죠 장 산출하는 요령은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 말은 알겠죠 우리가 항상 인담에 묘로 가고 진으로 가고 사로 가고 오로 가고 미로 가고 신 유 술 해 자축 가고 다시 인 이게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건 아신다 계속 간다 금연이 경자진이면 내년은 축년이잖아요 작년은 해년이고 이게 인 년 묘년이 계속 지구는 끊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연도는 연도대로 가고 월은 월대로 가고 일은 일대로 따로 갔다 갔다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이 기해년 정축월이야 정축월 그러면 기해년이면 해담에 자년이 오겠죠 경자년 지금 정축월이 지나면 인월이 오겠지 축단 인이니까 인월이 온단 말이야 2월 4일 전 인월이 온다고 이렇게 가는데 이 인호수론 범띠 말띠 개띠는 제 앞에 차보다 지를 붙이고 지도월 쭉 붙여 나간다 인은 여기서 지도월 망장반 영육화 겁탈 당하는 겁탈 이렇게 간다 아시겠죠 그러면 범띠나 말띠나 개띠 인호수론 이런 글자를 만나면 딱 이렇게 된다 말이죠 내가 범띠나 말띠 개띠인데 우리 신랑이 토끼띠야 그런 면은 우리 신랑이 도화살이야 그럼 신랑이 이뻐 보일까 빛게 보일까 이뻐 보인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지 신랑이 겁살이야 날 겁탈하라고 든다 깡패 같은 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띠가 별로 안 어려운데 처음이라 생소해서 그래요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덜 되신 분들은 기초가 어렵지 그다음에 해모미는 jed bes Time틀 MS Time틀 Chirr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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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